대한민국은 구조상 1년에 2번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명절에 이 정말 진수성찬을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곧 추석이거든요. 저 안 먹으려고 하면 혼나죠 어르신들한테. 혼납니다. 왜 안 먹냐고. 먹어야죠. 각 집암마다 올라가는 특별한 게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추석 연휴 지나면 진료실에도 환자분들 많이 오시는데. 혈당이 급격히 높아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예상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일단 진료실 들어오실 때 점수 떨어진 성적표 받으러 오는 학생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슬그머니 앉으시는데 그럴 때 이렇게 혈액검사 수치를 보면 대부분 이제 확 올라가고 명절에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는데 왜 그런지 아시죠? 그러면 제가 좀 절제하지 못하고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혹시 명절 때 먹는 칼로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루 권장 섭취량이 보통 남자는 성인 2500칼로리 정도 여자는 한 2000칼로리 정도 되는데 이것도 잡채도 좀 먹고 전도 조금 먹고 국도 먹고 고기도 먹고 송편도 탄수화물이지만 추석인데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몇 개 먹어야죠. 그러면 거의 3, 4천 칼로리 이상 함께 먹을 수가 있어요. 평소에 혈당 올라가느라고 참았던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런 거 참았던 노력했던 것들이 명절에는 다 무너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혈당을 최대한 올리지 않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먹는 순서를 좀 바꿔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순서로 먹었다면 이거를 거꾸로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바꾸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샐러드나 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먹고 그다음에 고기나 생선 이런 단백질을 먹고 그다음에 밥이나 이런 탄수화물을 먹는 거죠. 짜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짜게 하면 밥이 무조건 먼저 들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이 반찬은 짜다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먼저 넣고 그 짠맛을 좀 죽이기 위해서, 중화하기 위해서 밥을 먼저 먹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만큼은 좀 심심하게 해야 그렇게 먼저 먹겠네요. 그러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순서대로 먹으면 똑같은 양을 똑같은 종류를 먹더라도 뭔가 좀 달라지나 보죠, 교수님? 그렇죠. 일단 기름지고 짠 음식이 안 좋기도 하지만 단순당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에 혈당을 확 올리는 그런 주범이잖아요. 이거를 거꾸로 식사법, 방금 이렇게 하시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심으로써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드시면 우리가 포만감을 좀 일찍 느낄 수가 있어서 과식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결국은 흡수 속도를 낮추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포만감도 우리가 탄수화물을 미리 먹으면 포만감을 늦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과일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럼 과일도 엄청 요즘 달아요. 이게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게 과일이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가을에는 단감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과유불급이라 이거 많이 드시면 단감이 아니라 우리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독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에 한 반 개 정도 섭취하는 게 낫고. 반 개요? 그게 좋고요.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면 식사하시고 이렇게 식후 나올 때 보면 접시 조그만 거에 과일 한 두 조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정도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기준이에요. 교수님 당뇨 환자분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내용인가요? 우리가 절제하시는 거를 평상시에 습관으로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식사일기 쓰잖아요. 식사일기를 써보는데 보통 뭐 먹었다, 몇 시에 뭐 먹었다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왜 먹었는지, 그때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이것도 저는 같이 쓰게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깨닫는 거죠. 나에게 뭐가 스트레스인가. 꼭 적다 보면 그렇구나, 나는 당직을 쓰면 치맥을 먹는구나. 이걸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좋은 방법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뭔가의 스트레스로 인한 뭔가의 어떤 음식의 끌림이 그거에 연관성도 한 번 지어보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되겠다. 교수님과 이야기하면서 느껴봅니다. 식후감 같다. 식후감.